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BBQ 닭다리 황금올리브 닭다리 지금일걸? 첫 닭다리는 FM 버전 아랫니에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뜨거워 진짜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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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치킨 처음 먹어봐요 뜨거워 가격은 17,5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치킨 손으로 먹는거 좋아하니까 오리지널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꼭다리 잡고 간만에 돌려깎기 한번 할까요 돌려깎기 좀 약간 뜨거운데 무로 좀 약간 워밍업을 해줘야겠다 소스 뜨거워 음 두 개째부터 세 개째부터 소스 찍을게요 너무 뜨거워요 다리 8개 들어있어요 이분 얼굴이 큰건가요 다리가 작은건가요 그래 내 얼굴 커요 그래 내 얼굴 커요 한 세 개만 뺏어 먹고 싶어요 세 개 많이요? 닭다리 5개 있는데 세 개 만 이라고요? 하나만도 아니고 그거는 뭐 불알친구도 절교 가능합니다 음 또 선배님들이 소스 안찍어 먹냐고 네 내 소스를 그릇에 좀 담아봤어요 여기 BBQ에서 온 오리지널 소스 그릇에 왜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적어서 소스가 이거는 자칫 잘못보면 참새가 똥싼거 같긴 한데 양이 너무 창렬하네요 요거는 요거는 무슨 소스였죠? 요 이름이 뭐 어쨌든 놀이기장 소스 오리지널 소스부터 오리지널 소스부터 살 찌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스 많이 찍어서 살 찌는거야 살 안 찌는 사람들은 소스 조금씩 찍더라고 요번에는 요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그 심지 있잖아요 뼈 불편한 뼈 고거 대가리로 제거하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실패 조금만 더 들어갔었으면 나왔는데 손가락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음 으음 으음 닭다리 불쌍하다 아 먹방 하나라는거에요 말라는거에요 네? 에? 닭다리가 왜 불쌍해요 오랜만에 먹을까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제일 큰 놈 건졌습니다 제일 큰 놈 이 소스 이름이 뭐라고요?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소스 이름이 뭐죠? 이 놀이끼리 한 거 머스타드 같은데? 이 놀이끼리 한 소스 이름이 뭐예요? 아 비비 소스 비비 소스 야 그냥 머스타드잖아 야 비비큐 얘네 웃기네 야 머스타드 갖다가 비비 소스라고 우기는 거야? 그게 머스타드인데? 그냥 머스타드인데? 야 돼지고기 아이스크드 왼쪽 앙 잠옷 제가 제일 많이 먹을건데 제가 거기서 닭다리보다 못생겼네 닭다리보다 잘생기거나 이쁘기는 힘들어요 이거보다 잘생기 자신 있어요? 네? 이거보다 잘생기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?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오리지널 버전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 안 찍고 우리 사나운 인생님 다음에 뵐게요 뼈까지 먹어달라고요? 제가 동물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일단 뜨거워서 좋다 가격은 17,900원 양념 한 번씩 찍어 먹었어요 가격은 17,900원 양념 한 번씩 찍어 먹었어요 이렇게 닭다리만 먹다보면 살짝 니글니글 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콜라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자 토닉 짠 짠 오우 빡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히네요 느끼함 싹 가시면서 포니워터가 또 들어가니까 탄산도 있고 완전 고급스러운 칵테일 맛 레몬 나무는 그냥 먹을 거예요 하... 복식 오바나 장안을 고급스러운 칵테일 고급스러운 칵테일 고급스러운 칵테일 고급스러운 칵테일 고급스러운 칵테일 고급스러운 칵테일 김호찌개 감사합니다 도망가 맛있는데 고급스러운 칵테일 가지면서 당면roy 고급스러운 공 Astronomo Roland 오징어 고급스러운 칵테일 물лер 등oys 조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매콤달콤달콤 음..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 전 여기까지 뿅